자, 차와, 차와 우리 아빠 여기 장갑을 올렸어? 어? 어? 일부러 장갑을 쳐? 어? 아, 너무 좋다 잠깐만있어 가만있어, 가만있어 아이고, 가만있어, 가만있어 털갈이하네, 털갈이 철갈이해 털갈이 서울 톨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7,100원입니다. 나 얌체라 생각하겠다. 야 이거 너무 헷갈리게 난다니까 진짜. 아니 글씨를 크게 해놔야지. 너무 헷갈리게 해놔. 그래 이치사람들도 얌체가 아니라 몰라서 본거라니까 지금. 몰라서 본거야. 저럴 때는 손 딱 내고 미안하다고 하고. 내일모레 먹으러. 그래? 아 너무 많잖아 이거. 팔을 더 하면 돼. 팔을 더 하면 돼. 몇일만에 그런거지? 기다려야 돼. 아 너랑 꺼. 자 꺼봐 일단. 빨리 먹으러 빨리 먹으러. 그래가지고. 뭘 볼까? 고기. 고기. 칼로 칼 갈아갖고 다 썰었지. 아빠 기름을. 기계가 파절기라고 있어. 파절기라고. 그런 부분이 있어. 그러니까 다 구유를 써야네. 그래. 너야. 이거 색깔이 맛나게. 내. 오늘. 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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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tre. 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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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. 동영상 찍는데. 대장만 나가자 대장만 나가자 대장만 나가자 와 양 진짜 많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네 대장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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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우라 대우라 너무 희한하세요 움직여 움직여? 꽁꽁 움직여 꽁꽁 움직여? 위를 갈거니까 고기도 유해떻게 고기는 고고기 주란이 있어요 아 드디어 찾았네 두 번 더 battlefield 야채 둘 다 인물 이 대파는 이 어떻게 할까요? 이 대파는 나는 맵다 이 대파가 내 면을 거 peacock 나는 안 먹는데 맛있게 드세요 밥에다 비벼 먹어요 아 힘들어 네 뭐해주세요?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애기 것인가요? 둘꺼는 널 먹으면 안 돼요 둘꺼는 널 먹으면 안 돼요 이야 잘 나온다 근데 이정도는 나와야 돼 아니vania 식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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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가져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운 좋게 떠 저 꺾자마자 바로 자리가 나버리네요. 역시 진짜 이 맛에 주차하죠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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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못먹어 나는 음 바퀴반 가요? 네 자은아 털갈이야 털갈이 고생했어 까꿍 여기다 오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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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오빛 아 그가 놔둬 아직 안먹었어요 패배한 놀아 이렇게 놀아야 할 때까지 놔둬 오 이게 interests 저ips의 가서 그러니까 우선 forwards 어두운 문제 와 오 와